벌 주고 싶어요? 네 근데 어쩌죠? 난 이미 벌을 받고 계셨다고 충분치 않아요 어느 정도면 충분할까요? 어... 죽여야죠 굳게는 말고 의사시잖아요 선생님은 그 선 못 넘으시잖아요 제가 못 배웠어도 그건 아는데 무슨 선서 같은 거 지켜야 하는 거 틀렸어요 짐승을 구할 거 했으면 수의사를 했고 악마를 구할 거면 목사를 했으면 난 인간만 구해요 그 선서는 인간을 구할 때만 지키면 되거든요 혹시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조심해야 할 거예요 당신 옆을 지나가는 사람 당신 앞에 놓이는 밥 당신이 다 먹는 약 그게 뭐거든 다 의사가 그래도 돼? 걱정 마세요 난 안 들킬 거예요 몇몇은 감사합니다.